설득만 얘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나를 설득하는 게 어렵고요. 나를 설득 잘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합니다. 상사를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꿔야 된다. 진상, 상사 밑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배우고 있죠. 진상, 상사 네 번째 성향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듣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독재적인 상사, 호랑이 상사, 아우 일은 잘해.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나를 부려먹고 화도 많이 내고 혼도 많이 내는 상사, 이런 무서운 상사 밑에서 나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행원하다. 나는 행원하다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죠. 이게 말이 돼요. 직장에서 본인이 훌륭한 직장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헐렁헐렁하고 능력 없는 상사 밑에서 배워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무서운 상사 밑에서 배워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우리 흔히 우리가 몸의 직장생활에서 저 사람 사람은 참 좋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 일 잘해. 일 참 잘해.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물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잘한다는 뭔가 그래도 하나는 잘해야 승진하잖아요. 그 일만큼은 잘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평을 받으려면 그런 성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려면 오히려 무서운 상사를 만났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 무서운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부하분들이 꼭 알아야 될 명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재자처럼 아주 무서운 그런 상사일수록 내면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왜 고독할까요? 이 호감의 3요소 말씀드릴 때 근접성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터프하니까 말을 좀 세게 하니까 다혈질이니까 이 꾸진함도 어떻게 보면 순수해서 하는 거예요. 뒤끝 없이 하는 거야. 그냥 딱딱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잊어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을 잘 못 알아주죠. 그리고 부하들이 잘 다가가지 않아요. 외롭잖아요. 근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야, 그 이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난리 난다더라. 그러니까 막 피해 다녀요. 외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주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눈에 들기도 쉽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대시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이라도 더 드리고 무섭게 꾸질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답변을 한다면 그 상사가 처음에는 이 눈 봐라, 이 자식 봐라 생각하지만 어허, 괜찮은데 버티는구나 해서 그 상사의 눈에 둘 수 있죠. 네 가지 이러한 상사들의 유형에 대해서 대처법 얘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 일 잘하는데 은근히 나를 갈구는 상사 두 번째는 공을 가로채는 상사 그리고 세 번째는 무능한 상사 네 번째는 호랑이 같은 상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상사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점만 바꿔보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공을 가로채는 상사라고 생각했다가 아, 네 공을 갖다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말로 부장님 제가 항상 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순진한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나무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는데요. 숲에 들어갈 때 나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때와 또 나무꾼이 들어갔을 때 이 나무는 안 돼요. 이 도끼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꾼은 긴장을 한답니다. 에너지파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면 에너지파가, 나무의 에너지파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 사이에도 뭔가 소통이 오고 가는 그런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상사를 보는 관점을 진심으로 바꿔서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굳이 말로 제가 공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상상만으로도 에너지가 전달되고 상사는 당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부하의 위치에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당신도 상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진극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꼴찌로 쫄딱으로만 있다 갈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리더가 되실 거잖아요. 리더가 됐을 때 지금의 경험을 잊지 말고 그러한 고민을 마음속에 잘 새겨뒀다가 나중에 본인이 상사가 됐을 때 부하들이 또 나를 문제의 상사라고 지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진상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애쓰시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곳은요.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한 직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지름길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관점을 바꿔보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상사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나를 설득하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차자르 그리시안이라는 사람이 쓴 생활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요. 상상력을 통제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개가 달려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비극적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날아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는 부하들이 우리 상사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극단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더 부풀려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상사는 그렇게 일일이 많은 부하직원들을 다 미워할 겨를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관점만 바꾸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있죠. 나는 완전히 지켰어. 나는 완전히 간직한데 안 돼.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점만 바꾸시고 내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편을 보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과 설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